오늘은 싱글벙글 노처녀가 된 걸 후회하는 여성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는 종근당에 다니는 여성의 글이 지금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공감을 자아내고 있는데 평범한 남자를 원했는데 나는 왜 노처녀가 된 걸까 라는 제목의 허심탄회한 글을 보시죠. 뽀뽀가 가능한 정도의 외모와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175 이상의 키 술 담배 안하고 가정에 출시라며 부모님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며 20평대 아파트 있고 현금 자산 5천 위로 있으며 많아도 4살 차이 나는 남성 내가 원한 건 이렇게 평범한 조건들이었는데 다 합쳐놓으니까 완벽한 남자를 좁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알아차린 걸까요 단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도 좋으니 아무나 만나고 싶어도 마흔 살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상훈에 오래 놓여진 콜라처럼 날 아무도 찾질 않아서 슬프네요. 라는 종근당 다니는 여성의 글이 있습니다. 부모님 노후 준비의 20평대 아파트 현금 자산 5천 이상의 비범한 조건을 원했던 이 여성은 마흔 살이 되어서야 이제 알아차렸습니다. 저렇게 완벽한 남자는 다 늙은 와인녀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요즘 따라 이런 식의 노처녀가 되어서 한탄하는 글을 여러분은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노처녀들이 인터넷에서 하소연을 하고 감정을 표출하는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노처녀들을 대하는 사회의 인식이 변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노처녀라는 단어를 가장 싫어하는 여성시대에서 노처녀 히스테리는 실존한다. 라는 식으로 원피스가 있다는 말을 하며 40대 노처녀에게 히스테를 받았다. 그 여자는 나만 20대 여자라고 미친 듯 괴롭혔고 죽고 싶었다. 라고 여자들이 앞장서서 노처녀들을 까는 사회적 문화가 점점 생겨나고 있죠. 나도 20대 때 40대 노처녀한테 갈굼시게 받아봐서 인정해. 뭔가 타의적으로 결혼 못하고 사는 여자들한테 대인적 있어? 소위 말하는 노처녀들 있잖아 솔직히 여혐적 발언이라 여성시대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회사 다니면서 노처녀에 대한 편견이 생긴다. 라는 식으로 예전에는 노처녀의 편을 들어주던 여성들이 앞장서서 노처녀 히스테리를 까기 시작했다는 재밌는 현상. 노처녀 히스테리를 여혐단어라고 하지만 진짜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저러니까 결혼 못했지라는 생각들더라 개또라이 정병결핍 너랑 누가 같이 살고 싶겠어. 라는 식으로 fm리스트라 주장하는 20대 30대 여성들이 앞장서서 노처녀를 까는 이 모습. 그렇기 때문에 요즘 노처녀들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인터넷에 노처녀라 말하면 응원하는 여성들의 댓글이라도 달렸을 건데 그런 거 하나 없이. 40살 노처녀가 되었다는 그래 50살까지만 숙성하면 건물주 의사가 달려든다는 댓글만 주르륵 달리니까 복장이 뒤집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노처녀로 살아가는 거 너무 즐겁다 골드미스 짱짱짱 이런 식으로 그녀들은 자신을 미화했다면. 요즘 노처녀들은 하루하루 산송장처럼 한숨만을 푹푹 쉬며 상온에 오래 놓여진 콜라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중인 거죠. 30대 후반에 돈 없고 남친 없고 친구 없으면 노처녀의 스텔이 걸리는 거 국룰이야. 어쩜 저렇게 삐딱할까 싶을 정도로 사람이 소심하고 조자네. 남자일 때는 꼴 절대 못 보고 못된 마음으로 사람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는 게 노처녀야. 라고 말하는 저 사람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시대 하는 여자입니다. 어떤가요 요즘 왜 이렇게 노처녀들이 앓는 소리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같은 여성들에게도 무시받는데 남자들이라고 그녀들을 좋아할까요? 어릴 때분의 넘치는 남성을 원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따진 결과가 지금 당신들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노처녀분들 부디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남성들처럼 베트남 남성과 국제결혼 해보는 게 어떨까요? 물론 그렇게 할 돈이 있다면 말입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락토핏 하나 사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40살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상온에 오래 놓여진 콜라처럼 날 아무도 찾질 않아서 슬프네요.